우리 다시 한번 우리 앞뒤 좌우를 돌아보면서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의 그 인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매년 12월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크리스마스에 대한 그 기대와 기쁨을 가지고 이 날을 기다리는데 혹시 여러분들은 크리스마스에 대한 어떠한 그 기대감을 가지고 계신가요?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물어보면 아마 저마다 크리스마스를 통해 기대하는 것들이 각각 다를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것은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크리스마스에 대한 그 기대가 과연 올바른 기대인가라는 그런 점이에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크리스마스 하면 예수님의 생일날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생일이란 것은 바로 그날에 태어난 사람이 주인공이 되는 날이죠 그래서 그 주인공이 축하도 받고 또 사랑도 받고 축복도 받고 그리고 좋은 선물도 받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의 생일이 다가오는데요 여러분의 그 친구들이 여러분이 원하는 선물이나 음식이나 이벤트가 아니라 친구들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또한 즐긴다면 그 주인공인 그 생일을 맞은 사람의 기분은 어떨까요? 과연 그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그 생일에 대한 그 기대와 기쁨이 올바른 것일까요? 당연히 아닐 거예요 당연히 너무나도 슬픈 마음이 들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의 생일이라고 말하는 이 크리스마스를 온전히 기대하며 맞이하기 위해서는요 우선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크리스마스가 어떤 날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확실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보다 나은 이해와 집중을 위해서 제가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선물 없는 퀴즈는 없습니다 첫 번째 문제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예수 이름이 무엇일까요? 예, 좀 풀어서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데 풀어서 예,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 맞습니다 우리 선물 하나 드리세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제가 힌트를 드린다면 크리스마스라는 그 말은요 바로 메시아를 의미하는 그리스도 크라이스라는 그 단어와 예배를 의미하는 마스라는 그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의미를 종합해 볼 때에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 둘, 셋, 하나 올려 오케이, 여러분이 준비되어? 카운트에 1, 2, 3, 오케이? 네, 내려 지금 네, 잘 보세요 오케이, ready? 1, 2, 3 오, 그래 나 이쪽 봤는데 I'm sorry 목사님 보셨어요? 오케이, 나와라 맞았어요 박수 한 번 주세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의 그 탄생을 우리가 축하하고 예배해 드리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지 2000년 전만 해도요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예언해 주셨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요 아담을 만드신 후에 그에게 명령한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의 모든 창조물들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또한 각종 나무의 열매를 다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과실을 절대 먹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하와가 뱀의 미혹에 빠져서 욕심에 이끌려 선악과를 따먹고 또 남편에게 그 선악과를 나눠줌으로 인해서 결국 죽음이라는 그 심판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선악과를 먹은 후에 그들이 처음 했던 행동은요 죄로 인해서 보여줬던 자신의 그 벌거벗은 부끄러운 모습을 가리기 위해서 스스로 무화과나무 입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잎사귀가 햇빛을 받으면 계속 이게 말라가지고 없어지잖아요 없어지니까 어때요? 다시 부끄러운 모습이 드러나자 하나님께서 한 짐승의 그 피해를 대가로 그들에게 가죽 옷을 입혀주심으로 그들의 부끄럼을 가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후에도요 인간들은요 계속적으로 욕심에 의해서 죄를 짓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들 스스로가 자신의 죄를 씻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흠이 없는 그 짐승을 희생 제물로 삼아서 죄에 대한 용서를 받게 하는 은혜를 바로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거 역시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부끄럼을 감추었던 아담과 하와이 모습처럼 일시적인 방편일 뿐이지 인간 스스로가 자신의 죄를 완전하게 깨끗해 하거나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그들에게는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에베스스 1장에 기록된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믿는 삼일체 하나님께서는요 구원의 사육을 함께 계획하시고 함께 이루시고 함께 그것을 계속적으로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중심에는요 에베스스 1장 5절과 7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의 피로 말미암아 성냥, 죽, 제삼을 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약속하신 그 메시아라는 그분은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메시아가 아니라 바로 자신들이 원하는 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로마의 그 지배에서 해망시켜줄 그 메시아 또 자신의 그 가난과 궁주림을 해결해줄 수 있는 그 메시아들 말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러한 메시아 그 곁에 있어서 돈도 좀 벌고 출세도 하고 좀 권력도 얻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잘못된 크리스마스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사육을 완성하시고요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약속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후부터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오인들은요 다시 오실 그 예수님에 대한 그 기대와 기쁨을 가지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들의 그 모습 속에서 매년마다 맞이하고 있는 그 크리스마스를 세상 사람들처럼 예수님이 주인공이 아닌 그저 해피 할리데이로 보내려는 기대와 기쁨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결국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유대인들과 동일한 모습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그 말씀을 보면요 그리스오를 기다렸던 대표적인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명은 시무원이라는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안나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시무원에 대해서 살펴보면 25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의 시무원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 시무원이라는 그 이름은요 당시 시대에서 너무나도 그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가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마 유대인들 중에 나이가 지극히 많고 또 신앙적으로 존경받았던 한 사람으로 우리가 보면 됩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특징 그의 특징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라는 그 표현처럼 당시에 그 다른 유대인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던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두 번째로는 26절에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라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야 즉 자기 백성을 그의 제들에서 구원할 구세주를 올바르게 기다렸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안나라는 그 여인을 우리가 살펴보면 36절과 37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세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일곱 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이 안나라는 여인은요 참으로 안타까운 삶의 그 배경을 갖고 있었습니다 유대 사회에 있는 이 결혼에 대한 그 전통을 보면 성년식에 이루어진 14세부터는 정식적인 그 결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안나가 14세에 결혼을 했다면 7년 후는 21살인데 21살에 과부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과 다르게 이 당시에 과부가 되었다라는 것은요 노동력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사회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가난하여서 스스로의 힘으로서 살기 힘든 아주 어려운 처지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또 불량배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치안적으로 연약한 환경을 처하게 되는 그런 불쌍한 처지가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래서 과부가 된 여인이요 자신의 이런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바꾸기 위해서는요 바로 루스의 이야기에 나오는 고엘 제도를 통해서 가문의 한 남자와 기업을 물을 짜인 한 남자와 결혼하여서 보호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안나는요 과부가 된 이 처령한 신세가 되고 사회적으로는 약자 중에 약자가 되었지만요 자신의 그 상황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시간만 되면 그래서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또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때로는 금식을 하면서 자신이 처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 간절히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러한 시무원 또 이런 안나를 보면요 아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이야 신앙이 너무 좋은 모습이야 라고 우린 좋게만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삶은요 주위에 있던 어떤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나 이웃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메시아를 기다린 것도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살았던 삶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다른 삶을 사니까 주위 사람이 너 뭐하고 있냐 뭘 믿고 있어 비웃기도 하고요 쓸데없는 걸 믿는다 조롱도 하게 되고 또 어때요? 무시도 당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시무원과 안나에게는요 주위에서 그 말하는 그 사람들의 반응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삶이 그들에게는 더욱더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삶에서 결단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실 그 메시아를 그들은 온전히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요 시몬이나 안나는요 매일 날마다 성전에 오는 것에 대해서 게으르지 않았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의 최선을 담으서 열심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흘르니까 나위도 들죠 나이 드니까 몸도 늘 것 같죠 그러다 보니까 과연 내가 살아있을 때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실 그 메시아를 뵐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은요 믿음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오늘 보면 27절에 마침이라는 표현과 36절에 또 라는 표현이 암시하는 것 같이 하나님이 정하신 날과 정하신 시간에 시몬과 안나가 메시아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메시아로 오신 아기 예수님과의 그 만남은요 시음원에게 있어서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너무나도 큰 기쁨이었고 감사였습니다 그래서 29절부터 32절까지 그는요 하나님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 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하니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안나의 경우에도요 메시아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만난 후에 너무나도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38절을 보면 주위에 있는 그 모두 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제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이 아기 예수님이에요 라는 것을 주위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을 올바로 기대하고 기다렸던 사람들의 모습이죠 2000년 전 시몬과 안나가 오실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렸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요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그분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예수님을 온전히 기다리기 위해서는요 성령 하나님의 그 도심이 필요해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의자며 살려는 의지와 결단과 행함이 바로 우리 모두들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본당의 불을 잠시 한번 꺼주시기 바랍니다 다 꺼주세요 우리의 빛이 좀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온갖 더러운 제약들로 가득한 이거보다 아니 이거보다 더 껌껌한 그런 세상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낼 수 있는 믿음의 빛을 하나님께 비추기로 결단하고 그 빛을 세상에 비춘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전화기 있으시죠? 한번 꺼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전화기 있는 프레시 라이스를 키시고 거기서 가장 환한 빛을 키신 다음에 올리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요 예수님의 빛을 세상에 비출 때 이 세상은 바로 예수님의 빛으로 환하게 바뀔 것입니다 다가오는 크리스탄을 맞이하면서요 우리 삶에 예수님의 빛이 환하게 비춰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정욕된 모든 마음들이 사라지고 오히려 마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가득 차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온전한 모습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